00511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한창입니다. 한창은 동산은 제조사업부문에서 한주케미칼은 1988년 설립되어 1991년 할론가스 생산설비를 준공하였고 2006년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부터 국내에서 유일하게 할론 1300일 가스소화설비 프로그램 인증을 획득 동산은 2014년 종속회사 한연개발을 설립하여 부산시청역 sk뷰 주상복합자체 개발사업을 첫 프로젝트로 큰 성과를 거둔 현재는 부동산 개발업뿐만 아니라 종속회사 한창리 pm을 통하여 pm, 투자, 운용 등의 사업을 연위 기업개요 대시 동산은 1967년 7월에 설립되어 소화기 유통사업 등을 주력으로 연위하고 있으며 한주케미칼, 한연개발 등 국내외 자회사를 두고 있음 대시 청정소화약재 가스소화설비 등 소화기 사업부문과 부동산개발사업, 유통사업, 신재생에너지사업 부문으로 구분됨 대시 소방방제사업에서는 국내 유일 hfc-23 청정소화약재 소화설비 관련 성능인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식경제부에서 지정한 할론 뱅크 민간업체인 재무 대시 주력제품인 소화기 판매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부동산개발 분양 수익도 크게 증가한 가운데 철근, 형강류 등 철강 및 의류 유통부문의 매출 반영으로 전년동기 대비 매출 급증 대시 매출 급증의 영향으로 원가 및 판관비 부담이 완화된 바 전년동기 대비 영업이익 흑자 전환하였으나 기타 대손상각비 발생 등 기타 수지 저하, 중단영업 손실 발생 등으로 순손실 규모 확대 대시 가스계 소화설비의 수요 증가 기대, 건설투자의 회복으로 건설기자대 수요 증가, 부동산 개발 산업의 성장, 수산물류통 등 비효율 사업 중단 등으로 매출 성장 및 수익성 개선 전망, 2023년 2월 23일 기준 장마감, 한창의 시가 총액은 670여 권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입니다. 한창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피 973위입니다. 한창의 상장 주식수는 7939만 5600에 순여덟 주입니다. 한창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한창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4.30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3.13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324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435원을 보여주었으며 PBI아은 2.33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237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I아과 BPS는 각각 1.42배 594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76번지억원, 마이너스 12억원, 마이너스 47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8억원, 마이너스 223억원, 마이너스 282억원입니다. 한창의 재물을 보면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262번지 90%이고 유보율은 마이너스 15.37%입니다. 부채비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에 자금이 없는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39.09이며 전일 대비해서 21.41 더하기 0.89%사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83.28이며 전일 대비해서 4.77 더하기 0.61%사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창의 2023년 2월 23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846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850원보다 4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856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한창의 종가는 846원이며 주가가 한창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창의 종가는 846원이며 주가가 한창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2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뤄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8%입니다. 금일 한창은 거래량 51만 91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432백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nh투자증권에서 8만2627주, 미래예세증권에서 6만9284주, 신한투자증권에서 6만2582주, 대신에서 5만3895주, 키움증권에서 5만2926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미래예세증권에서 12만1000일훈내주, 키움증권에서 8만9354주, 한국증권에서 5만2640세주, nh투자증권에서 3만9435주, 킬로바이트증권에서 3만7304순세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10만5938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236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한창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